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러니 여자들이 안 좋아하고 얘기하고 아이고 야 조심 좀 해라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하느라 풀떼게만 먹는 거 보면 안쓰러워 죽겠구만 그 역도, 아 역도, 아 철로 들려면 힘은 좀 있어야 될 텐데 생각해 줘서 고맙네 눈물 나게 많이 힘들죠? 음악 하면서 관리 받는 거 아니에요 할만은 해요 그래도 그럼 그래도 타고난 힘이란 게 있는데 이 팔뚝 봐봐 그러고 보니까 운동해도 아주 잘할 팔뚝이네 예를 들어서 130kg 사랑은 젠장 가린다고 가려지는 미모가 아니야 아이! 이거 제 새끼는 뭐 줄어드는 거야 야 너한테 상빠야 생각 없어 어디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쟤 뭐야? 아 옷 왜 저래? 아니 판을 깔아주면 옷을 좀 이쁘게 입고 가서 매력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형이 속으로 아 오늘 복주씨 참 매력적이네요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옷을 저렇게 입고 가면 아 나 맥이는 가만히 있니 이제 아이고 허리 꺾인다 꺾인다 복주야 아이고 참아 아이씨 저 어떡하냐 저거 복주야 좋아 복주야 좋아 어디가 저 어디가 또 어디가 아 저 지하철 안타는데 오케이 나왔어 아치도 막 하는데? 유 타이 아이 캘 유 5분 안에 마무리 바람 드리드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좀 더 최고다 딱 빨빨리네 야 저기 태곤아 응? 우리 빨리 가봐야 될 거 같아 아이씨 무슨 소리야 야이씨 빨리 가서 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어깨 진짜 장난 아니다 아이씨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아이씨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아이씨 진짜 놀 수 없게 그 더러운 선 치워라 얼른 복주야 뭐예요? 니가 주물떡단 얘 여자친구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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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리 나 스키집을 안 좋아하고 치지마 열나서 하잖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누가 사줬어? 제2세 나 송시아한테 간다 빨리 이리와 빨리 복주야 위험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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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 나 큰일 날뻔했다 야 나 운동신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아 저 차는 운전을 왜 저렇게 해 이야아아아아아악! 감사합니다.